경기 화성의 리튬 1차 전지 생산 공장에서 연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20명 등 23명이 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범정부적 대응을 지시했고 화재의 원인과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 등을 이 시간을 통해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올해 34세인 양희영 선수가 올해 첫 LPGA 대회 한국인 우승과 국내 최고령 메이저 대회 우승, 또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이란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1차 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첫 불이 난 게 24일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공장 내 CCTV를 보면요. 완제품 전지에서 불꽃이 튄 지 불과 한 15초 만에 공장 안에 연기가 가득 찼는데요. 먼저 소방당국의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화가 된 원인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봤더니 처음에는 배터리 부분에서 작은 흰 연기가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흰 연기가 급격하게 발화해서 작업실 공간 전체를 짓엎는데 약 15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업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는 듯 하다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끄는 작업까지 소화 작업까지 하긴 했는데 이게 리튬이다 보니까 아마도 작동이 잘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안타깝게도 처음에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실종자로 분류됐던 분들이 거의 다 사망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특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 한 명 남아있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한 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망자가 무려 23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인이 18명, 라오스인이 1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리셀이라는 공장의 3층 건물이었는데 2층에서는 배터리의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 350평 규모이긴 합니다만 완제품, 리튬 1차 전지가 무려 3만 5천 개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속 폭발로 이어지면서 삽시간에 불이 번져서 더 큰 사고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느냐, 많았느냐는 겁니다. 양쪽에 계단 출입구 2개가 있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한 15초 만에 유독 가스가 공장 안에 가득 차면서 질식하고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호 본부장의 브리핑 계속 들어보시죠.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아까 대피가 방향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실종자 포함해서 23분의 사망 실종자 중에 외국인이 21분입니다. 21분이고 또 이분들이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파견을 받아서 쓰는 일용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시고 한두 군만 마셔도 금방 질식이 되고 의식을 잃거든요. 그러면서 불이 커지면서 피해를 보셨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중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이다 21명이다 하는 것은 중국 국적의 우리 교포들의 숫자가 초기와 이후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자, 목격자들에 따르면 불이 날 당시 이 공장 2층에는 50여 명의 근로자들이 한때 일부 언론 매체는 70명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5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근로자들이 아까 들으신 대로 소화기를 가져와서 당황한 가운데 불을 끄려고 시도를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로 가서 빠르게 진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리튬이라는 원소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열에 굉장히 반응을 빨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진압이 지금 안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꼭 아시는 게 지금 1차 전지예요.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완충이 돼 있어요. 100% 에너지가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옆으로 번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근로자들이 불로 끌려고 해도 안 되고 사실 전기차 같은 게 불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를 끌려면요. 소방차 3대가 1시간 동안 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또 의문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스프링클러는 없지? 그렇죠. 이런 리튬 공장은 스프링클러를 못 씁니다. 수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닿으면 터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6월 17일 날 여기 안전점검을 했었고 또 토요일 날에 약간의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징조가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대체를 안 한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1층에도 정밀작업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장갑, 방진복, 또 마스크들을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2층에서 검수하고 포장하는 분들은 외국인들도 많지만 이분들이 그런 걸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 이걸 들이마시면 바로 질식하니까. 그래서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죠. 그렇죠. 정밀공정에는 우리가 흔히 일반 반도체 생산하는 공급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검수하고 마지막 포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제품들을 그냥 포장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어떤 마스크라든지 방진복이라든지 이런 장갑 이런 것들은 일체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폭발에 맞닿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기호 3번이죠. 반응성이 가장 좋은, 가장 가벼운 금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물에 닿게 되면 수소를 발생시키면서 폭발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로는 끌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 공장에는 톨루엔이나 메틸에틸론, 티오닐이라고도 하고 싸이오닐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전부 지금 가연성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루엔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 유기화물로서 우리가 흔히 벤젠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메틸에틸론이라고 하는 것도 알코올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염화사이오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1차 전제에 들어가는 액체 성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반응성이 좋고 물과도 닿게 되면 폭발하는 이런 위험 물질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3만 5천 개의 완제품이 있었을 때 이것을 공정을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는 것은 왜 없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게 하는 그런 화자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김 박사는 말씀대로 사고 약방문을 이번에도 쓰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이 근처 공장에서는 작지 않은 물이 가끔 났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과연 어떤 공장인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코스닥 상장 사료가 에스코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리튬 1차 전지의 브랜드 네임이 아리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업 인수인도를 받아서 여기서 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에스코넥에서 90%의 대주주로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에 쓰이냐? 다 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기, 데스크탑,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다 들어가는 분인데요. 여기서는 뭘 주로 했냐면 스마트 그리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력량이나 수도량을 잰 부분들에 가고요. 여기가 국내용으로도 많이 쓰이겠지만 사실 수출도 많이 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김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소분해서 나눠서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3만 5천 개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이죠. 거기에 다 하나씩 하니까 진짜 전쟁난 줄 알았다고 하는 현장 얘기들이 굉장히 감동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십 분에서 한 시간 동안 빵빵 총 쏘는 줄 알았다. 무슨 원자폭탄 터지는 줄 알았다. 물론 들으신 분들의 감정의 기포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리튬 1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죠. 왜 이게 불에 폭발에 특히 취약한 거죠? 이게 리튬 전지를 만들면 음극 양극이 있고 그게 전해질이 들어갔는데 그럼 분리막을 갖다 놓고서 서로 이제 이거를 나눕니다. 그런데 분리막이 이제 좀 약하게 되면 음극과 양극이 하면 그때부터 반응이 오마무시하게 지금 빨라지고 열에 약하고 물에 약하고 그래서 물이 묻으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리튬이 하얀 석유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만들면 수출도 많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지금 위험성을 갖고 있고요. 뭐 리튬 잘 아시겠지만 칼로도 배워내는 금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다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전지는 완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외부 충격과 이런 것들이 와서 큰 화재로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리튬 여마티오닐 전지를 만드는 공장이다. 여기서 독성 가스와 염소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건 물에 닿으면 염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물로 진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요. 거기서부터 수소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열을 자기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퍼지는 부분들로 지금 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원소입니다. 이번에 화재가요. 안팎의 문제가 다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리셀 공장의 프레임, 외부 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고가 잦은, 여러분 큰 사고 날 때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샌드위치 패널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로 쌓여 있었다. 이게 왜 문제죠? 그러니까 건물의 내외장재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다가구 주택, 빌라 이런 것들도 겉에가 무슨 돌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도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결국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겁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판이고 가운데다 이제 뭘 넣는 거죠. 말 그대로 샌드위치처럼 얇은 철판이나 판자 사이에다가 안에다가 단열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열재의 재료로 주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티로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이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싸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작업하기도 쉽고. 시공도 빠르고. 이렇게 때문에 이와 같은 장점에 의해서 건물의 내외장재에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가연성이 좋기 때문에. 불만 나면 그냥.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작 역할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내부에는 리튬 그 건전지 완제품이 3만 5천 개나 쌓여 있어서 그 자체로도 폭발물처럼 역할을 한 데다가 건물의 내외장재 역시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온통 가연성 소재로 꽉 차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위험 물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놨어야 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화재가 한 번 발생하게 되니까 이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마다 왜 우리는 소일고 외양간을 고친다. 죽은 뒤에 약방문. 이거 한약방에서 옛날에 쓰던 말인데 소위 의사들 처방전을 그때 쓰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왜 우리는 계속해야 할까요. 생존자들의 급박하고 안타까웠던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한 외국인들이 공장 내부 구조를 잘 몰라서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추정. 그런 목격담도 있죠. 지금 이제 하청업체에서 그냥 일용직으로 쓰시는 분들을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 보면 외국인 고용허가 받은 E9이나 그다음에 방문첩 H2를 받으신 분들도다. 우리 특히 중국 동포들이나 F4 비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고 일용직이다 보니까 와서 일만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생존자분이 말씀하신 게 울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여기에 내부 구조를 알아서 글로 피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고 있는 대로 많이 몰려가시는. 사방을 잘 모르는. 길을 아는 사람은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왔죠. 그리고 뭐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세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그 몰린 데가 더욱더 화재가 아주 진앙지로 피신을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들은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중국 분 라오스 분들이 많으니까 처음 발견된 한국인 사망자 참 안타깝습니다. 세 남매를 둔 청주의 가장이라죠.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뭐라 애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요. 사망자 김모 씨의 경우에는 지금 52살 아내와 세 남매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지금 막내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원래 본가는 청주라고 하는데 공장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주말 가족으로 아마 만났던 모양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인의 경우에는 뭐 어디서 발견이 됐냐 뭐 가스가 많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황망한 중에 묻다가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져서 많은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 자아내게 했고요. 주말 가족이라는 점에서도 또 처형과 함께 근무를 했는데 그분은 무사했지만 혼자 참변을 당했다는 면에서도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 그 말길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막 택시 타고 달려온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빠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황망하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갈리는 이런 사건 현장에 있어서는 그 어느 희생 하나가 안타깝지 않은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유독 또 세 남매를 두고 계시다는 이 가장분의 사연을 듣게 되면 더 마음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은 공통으로 가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가족이 있고 신원도 밝혀지셨어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이 20분의 빈소에는 사진도 없고 이름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번호표만 있다고 하니 더 참담하네요. 그래서 이제 발견된 순서대로 식별 번호를 아마 부여했던 모양입니다.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주로 일용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별반 뭐 사진이나 이름 이런 것들도 식별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번호표로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아마 네 명이 함께 와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중국 국적의 사촌 누나 두 명은 연락이 두절되고 친형은 빠져나오고 지금 이 말을 전하는 본인은 아마 살아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명의 형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두 명은 안타깝게 아마 희생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가족들을 찾는 전화들이 아마 계속 오고 있는. 빛발친데요. 상황인 모양이라. 그렇지만 경찰이 입회를 해야 현재는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적인 측면들도 더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안타깝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 상황도 좀 화가 납니다.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화학공장 역대 사고들 가운데 인명피해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수습 또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성시 1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의 현장에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또 모습을 지켜보고 직접 가서 또 소방대원들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켜보면서도 안타까움이 많았고 꼬박 저렇게 쉬지 못하고 구조활동을 또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시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사건 현장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공장 화재 아까 화면에 나온 대로 보시고 거기서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 그런데 이게 지금만 그러신 게 아니고 2020년도에 2000물류 때는 검찰총장 하셨거든요. 검사를 15명을 수사지휘를 해서 거기다 내려보고 원인을 굉장히 규명하라고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국회에서까지도 수사지휘하냐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하는데 인명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아주 강건한 거를 갖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일정을 취소하고 가고 지금 사실 범정부적인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지난 한 3, 4년간에 한 4번 정도 나왔거든요. 종합해서 다시 한 번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했고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 엄청난 이번 인명피해가 난 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수사 전담팀을 지금 꾸렸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찰총장 시장에 열다섯 명의 검사를 내보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범정부적으로 전문가들 들어서 이거는 이제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발 방지의 시작은. 사건의 원인이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 법들이 뭐 중대재해 대책법이 지금 나와서 지금 오십 명 이하 다섯 명에서 오십 명 이하의 이제 업장도 굉장히 안전하게 우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하고 하지만 대통령의 우리가 전체의 말씀 일정은 사실 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보다 훨씬 더 우리 국민들한테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은 무엇이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중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화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망자들 시신도 빨리 확인해야 되고 흥망한 유족들도 위로하고 그분들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대1 전담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피해자별로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여성이고 90년대생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참담하죠. 시신 훼손 정도는 필설로 설명하기가 힘들 만큼 아주 심하다고요. 그렇습니다. 15초만에 불길이 번져서 폭발 사고가 연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소사로 분류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서 지금 근로자 18명 가운데 15명이 여성이다. 젊은 외국인이 많다. 이런 정도만 분류가 되지 정확하게 신원 파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개골이라든가 머리의 길이, 옷, 안경 이렇게 남아있는 물품, 유류품 같은 것이 발견이 된다면 이걸 분류를 해서 과연 어떤 분의 것인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DNA 채취를 하려고 해도 대부분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떤 그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해 주셔야 DNA를 대조해 보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화성 장례 문화원, 송산 장례 문화원, 화성 중앙병원 등 다섯 곳에 분산 안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가수 부검도 해야 하고요. 이게 이제 수사니까. DNA 분석을 하는데 이게 금방 또 안 나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거라죠? 그렇죠. DNA는 그럼 DNA하고 나하고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족들이 해외에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또 전체 몸이 지금 소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대퇴부에서 밖에 못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오시는 부분, 그래서 또 맞춰보는 부분, 이게 평균적으로 3개월 이상 지금 걸리는 작업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웅크리고 우리 그 폼페이의 그런 화산 터졌을 때 그 모습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참담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어떤 유전자를 발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서글픈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희생자분들이 많아서 외교부와 공관들도 할 일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일단 외교부에서는 외국인 사망자들의 명단을 지금 아마 확인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명단을 확인을 해서 주 한 대사관에 일단 통보하는 과정이 급선무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라든지 유가족분들이 입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출입국 관련 절차를 맡고 있는 법무부라든지 현지 제외 공관 이런 곳에서도 협력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정부의 강인선 외교부 차관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중국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원인의 철저한 규명, 빠른 수습과 지원, 무엇보다도 유족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재발방지책, 이번에는 정말 구두선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개방된 대화를 표방하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희영 선수가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30대 나이에 메이저 대회를 재패하는 낭보를 전해왔는데요. 다 쓰러져가던 여자 골프 왕국 한국을 일으켜 세우면서 파리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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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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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력적인 도시. 이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백 년 만에 1세기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각종 랜드마크들이 많이 있죠. 나폴로용의 자취가 있고 마리 앙토하네트의 자취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올림픽이 하늘, 육지, 바다 다 이런 데서 열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하신 대로 거기들 보면 에펠탑, 센강, 베르사이체, 베르사이 궁전에서는 승마 경기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센강에서 근대 오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입장식 날 뭐냐면 선수 만 명을 태운 160척의 배가 센강을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파리가 왜 이런 자존심을 갖고서 관광과 같은 여러 가지 문화를 하냐면요. 사실 유럽에서 밤에 가로등을 킨 첫 번째 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재미난 게 이번에 메달을 따잖아요. 메달을 따는데 메달에 들어가는 금속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에펠탑이 이번에 이 엘리베탑을 바꿨거든요. 거기서 나온 철들로 만든 메달을 주는 굉장히 곳곳에 문화와 이런 것들을 숨겨놓은 그런 지금 파리올림픽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네, 콩코드 광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앙토네토와 루이 16세의 단두대 처형식이 있었던 역사적인 곳이고요. 파리는 가는 곳이다. 역사요문화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금메달을 어디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가. 역시 양궁이라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이번에 열리게 되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메달 소식을 기대하는 종목은 역시 양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궁은 혼성 단체 종목이 추가가 되면서 금메달 5개가 걸려있고요. 우리 대표팀은 전 종목 3건 금메달 5개에 도전하고요. 그리고 축구는 우리가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죠. 그런데.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 축구, 양궁 다음에 축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인기 종목이긴 하지만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 때마다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종목이 있죠. 태권도, 태권도에서도 메달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여름올림픽에 참가한 이래로 100번째 금메달이 파리에서 나올 거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88년 올림픽, 서울올림픽 이후로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를 해왔죠. 그래도 올림픽 금메달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다. 실력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워낙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력만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올림픽 금메달인데 한국 스포츠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100번째 금메달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 금메달만 100개다. 이거는 세계 스포츠사를 보더라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성적이고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100번째 금메달은 한국의 4번째 금메달이 되니까 그 선수도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좋은데 네 번째가 당첨입니다. 그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열린 이른바 K-관광 로드쇼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죠? 네, 문체부 관광고사가 이제 주최를 해서 파리올림픽이 되는데요. 지금 뭐 최대 쇼핑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필드 포럼 대아리라고 했는데. 파리가요. 우리나라 K-문화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SM엔터테인먼트에서 K-POP 제일 먼저 유럽에서 하는 게 파리에서 대성황하는 게 2011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K-POP이 유럽을 장악하고 남미로 가고 다 갔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의 관광을 다시 주제로 해서 갔는데 어휴 뭐 지금 뭐 한 13만 명씩 뭐 거의 지금 매진이 되게 지금 갔고요. 다시 한 번 K-POP의 역사를 다시 쓰는 K-관광의 어떤 굉장히 한 획을 글 수 있는 K-관광 로드쇼가 성황리에 맞췄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 파리에서 여러 가지 그 올림픽 옥외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것이죠. 2024 파리올림픽의 분위기를 한껏 지금 고조시키고 있다고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진짜로 이거는 뭐 주요 기업들의 아주 홍보처가 돼 있는데요. 올림픽 특수를 하고 이제 사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에서 처음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요. 뭐 삼성이라든가 LG전자는 5개 광고로 지금 본사들을 알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현대차가 이러한 광고를 해서 사실 그 당시에 평가가 6조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매 전략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한마디로 거대한 우리 K기업들의 광고 파도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최양호 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후원사가 없어서 모자에 자기가 만든 스마일 마스코트를 달고 출전했던 양희영이 큰일을 해냈습니다. 무려 세 타 차에 압도적 우승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이거든요. KPMG 유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양희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얘깃거리가 참 많은 우승이었거든요. 일단은 35살 LPGA 투어에서 우리 선수로는 만 34수로 봐야죠. 네, 34살 최고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태까지 통산 6승인데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었습니다. 양희영 선수 75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번 한 번의 우승으로 우승 상금 15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1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통산 상금은 1550만 달러, 한 216억 원 정도를 수입을 벌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우승하면서 파리올림픽 출전권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번이 올 시즌 LPGA 투어 16번째 대회인데 한국 여자 골프가 좀 부진했습니다. 16번째 대회만의 LPGA 투어에서 우승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 대회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맥도날드 챔피언십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박세리 선수도 우승을 했었고 박인비 선수는 많이 우승을 했죠.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두 20대, 한창 나이에 이룬 기록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KPMG 유미스 PGA 챔피언십이라는 대회 타이틀보다도 LPGA 맥도날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요. 전신대회인데 이 스폰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됐거든요. 이 대회는 우리 선수들의 인연이 참 많았던 대회죠. 한국 여자 골프 신화, 영우인 박세리가 이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박인비 선수는 2013년부터 무려 3년 연속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우승이 모두 다 20대였었는데 30대의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번 양희영 선수가 처음이고요. 골프는 물론 30대 이후에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최전성기 기량은 역시 20대이기 때문에 30대 우승은 당분간 보기 힘들 기록이라고 봅니다. 네. 한때 여자 골프 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런데 올 들어서는 아직 6월이긴 합니다만 단 한 대회에서도 우승자를 내지 못했었죠. 그 가뭄을 일거에 해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개막하고 16번째 대회에서 우승했거든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여자 골프가 LPGA 투어에서 부진하다는 겁니다. 2015년, 17년, 19년에 한국 여자 골프가 LPGA 투어에서 무려 15승을 기록했거든요. 15승이면 LPGA가 한 시즌에 보통 30개 대회 정도를 개최하니까 LPGA 대회 절반은 우리 선수들이 다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0년에 7승이고요. 21년에 5승, 22년에 4승, 그리고 지난해 23년에 다시 5승이었거든요. 우승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만 하더라도 한 40명 선수가 LPGA 투어에서 뛰었는데 올해 현재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23명입니다. 선수들도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침체기를 뒤집는 그런 쾌거였습니다. 양희영 선수는 작년에 은퇴까지도 고려했다고 할 만큼 체력과 경기력에 본인이 많은 심정적인 한계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성실한, 모범형 늦깎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태국에 유독 강했어요. 태국에서 강했다는 얘기는 태국에서 열렸던 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 오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무려 두 번이나 양희영 선수가 차지했기 때문에 태국에 특히 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난해 취미인 암벽 등반을 하다가 팔꿈치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이 좀 심각해서 은퇴를 고려했었는데 2008년 LPGA 투어 데뷔 이후 17시즌만이고요. 그리고 메이저 대회로만 따지면 무려 75번째 도전에서 지난해 위기를 극복하는 우승을 가지고 온 거죠. 대단하군요. 그리고 앞서서서 파디올림픽 얘기를 잠깐 했는데 2016년 리우대 잔하이루 올림픽 때 대표로 올림픽 참가를 했거든요. 이때는 좀 아쉽게 공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메달은 그때 우리의 박인빈 선수가 땄죠. 리우 때. 리우 때 박인빈 선수가 땄고 도쿄올림픽에서 기록했었죠. 그렇군요.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양형 선수는 이번 메이저 대회에 스폰서가 없이 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어떤 선수는 민머리로 나오기도 하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나오기도 거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 선수 자기가 새겨놓은 스마일 표식을 자수했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센스 있다고 할 수 있고 씩씩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골프 선수들이 대회 출전할 때 착용하는 모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모자하고 의류에는 후원사의 브랜드를 달아서 노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양형 선수 부진했던 기관도 있었고요. 또 부상 때문에 좀 들쭉날쭉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후원사가 현재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경기복이나 경기복에 노출할 브랜드가 없는데 흰색 모자에 본인이 직접 자수를 떠서 스마일 마크를 새기는 흰색 모자를 쓰고 경기에 출전했거든요.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에 노출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식하고 좀 센스 있는 감각을 발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더 값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후원사가 나설려나 궁금한 생각이 저도 듭니다. 양형 선수가 이번 대회 2라운드 경기를 마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박세리 선배를 언급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박세리 선수 언급에는 자신도 이른바 박세리 키즈였다. 34살이 됐지만 박세리 선수 등 메이저 대회 우승 장면을 보면서 자랐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 같이 뛰던 선수들, 최나연 선수도 있고 다 은퇴했지 않았습니까? 네, 은퇴를 했고 마지막 남아있는 박세리 키즈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양형 선수, 9살 때 바로 이 대회입니다. 당시 맥도날드 챔피언십에서 박세리가 우승하는 장면을 보면서 골프의 꿈을 키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회 우승 참 감개무량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면인데요. 전신인 맥도날드 챔피언십 그리고 이번에 KPMG 위민스 PG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게 되면 챔피언이 당연히 트로피를 받게 되잖아요. 이 트로피에 역대 우승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트로피를 안고서 박세리의 이름을 본인이 확인하면서 내가 골프의 꿈을 키웠던 박세리 언니, 박세리 선배의 이름이 새겨진 이 트로피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거기에 내 이름도. 네, 드디어 나도 이름을 새기게 됐고 그 트로피를 내가 갖게 됐다. 참 감개무량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박세리 선수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부친의 빈 문제로 구설에 올라왔고 눈물도 보였었습니다. 희소식이 들어왔어요. 벤플리트상을 받게 됐는데 6.25 때 사령관 이름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벤플리트는 한국전쟁 때 미8군 사령관이었었죠. 단순히 미군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우리 육군사관학교 창설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요. 또 은퇴 이후에 미 육사 동기인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벤플리트 장군에게 한국 대사직을 제안했을 때 한국에서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에 미국의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대사직을 제안할 정도였었는데요. 1955년에 벤플리트 장군이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미 교류에 기여한 분을 선정해서 벤플리트상을 수여를 하는데 올해 수상자로 박세리 선수가 선정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활동할 때도 미국 사회에 기부를 많이 했고요. 박세리가 그 이후에 미국에서 한미 교류를 위한 청소년 골프대회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아까 양영 선수를 최고령 메이저 여자 우승자라고 했는데 이 선수에 비하면 한참 젊죠. 바로 최경주 선수의 국내 최고령 우승 신기록 무려 54살이었습니까? 여자 골프는 박세리인데 남자 골프는 최경주겠죠. 최경주 선수는 아직까지도 뛰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공교롭게도 우승 당일이 본인의 5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남자 골프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우게 된 거죠. 경기 내용도 참 쉽지 않았는데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섬에 딱 올라갔어요? 1차 연장전이 벌어졌던 18번 홀에서 티샷이 워터헤저드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기적같은 행운이죠. 워터헤저드 안에 마치 동떨어진 섬처럼 돌로 둘러싸여서 물이 수면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풀이 좀 나있었고? 예. 바로 거기에 공이 떨어져서 공이 살아남은 겁니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른바 섬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섬 같은 공간에 공이 떨어졌는데 최경규 선수의 고향이 또 완도라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섬샷이 최고령 우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회자가 됐습니다. 끝으로 최경주 골프장 학생 출신도 우승을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또 이어진 거죠. 김민규 선수인데 국내 최고 대회라 평가되는 한국 오픈을 우승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선배 최경주의 그 섬샷을 나름 떠올렸다. 저 퍼터가 최경주 선수가 들어서 유명해진 그 퍼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민규 선수 우승 이후에 최경주 장학생이라고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최경주 선수가 본인의 이름을 건 최경주 재단을 설립해서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선수가 아마추어 때 대회에 나가서 김민규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구나. 그래서 김민규 선수의 해외 전지 훈련 그리고 레슨을 계속 지원을 해왔거든요. 이 선수가 성장에서 한국 오픈, 내셔널 타이틀이 걸린 한국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샷은 저는 못 봤지만 물로 들어간 샷이 물수제비 뜬다고 하잖아요. 돌 이렇게 탁탁 키듯이.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또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최경주 선수의 섬샷의 우승 기운이 김민규 선수에게도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기적같은 또 행운이었습니다. 김민규 선수 13번 홀에서 티샷이 워터헤이셔트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공이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물수면 위에서 퉁퉁퉁퉁 튀면서 러프로 올라가서 공이 살아났죠. 강력한 강한 스피인이 걸려서 가능한 샷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우연도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오는 행운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